장애인기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개정안에는 기본계획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장애인특화사업장 설치 운영기준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장애인기업 활동을 촉진하는 장애인기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장애인의 창업 및 장애인 기업 활동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 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하도록 모법이 개정되면서 시행령에 위임된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이뤄졌습니다. 중기부 이영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다양한 장애경제 주체를 포괄하는 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중장기적으로 장애인 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계획이 수립돼 효과적 지원이 이뤄질 것이라고 기대감을 전했습니다. 복지TV 뉴스 이가연입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